Q. 스카이리의 우정 너의 다다다 모든 다다다 전부 갖고 싶은 마음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의상을 소개해주러 온 스카이리의 우정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옷은 방금 불러드린 다다다 라는 곡의 무대의상인데요. 다다다 라는 곡은 저희 스카이리의 수록곡인 상큼하고 팍팍 터지는 힙한 곡입니다. 저희 다다다 라는 곡에는 너의 모든 걸 갖겠다는 그런 유혹의 메시지와 발랄하고 간드러지는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요. 그 내용을 잘 표현한 옷이 이 의상인 것 같아서 골라왔습니다. 이 의상의 포인트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 벨트와 이 하네스 포인트인 의상인데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핑크여서 이 의상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포인트들과 이 핑크의 꽃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예쁜 옷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무대 의상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해서 꼭 이 친구로 입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이 다리에 있는 악세사리인데요. 여기에 큐빅이 잘잘하게 박혀져 있어서 무대에서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더라고요. 이런 숨은 디테일까지 더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. 또 여기 시스루와 꽃무늬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여성스러운 느낌과 섹시한 느낌 같이 질 수 있는 무대 의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 그리고 저희의 타이틀곡 천사의 날개를 내게 좋아 컨셉이 조금 달랐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의상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. 첫 번째 저희 타이틀곡 의상에서는 조금 더 강렬한 느낌과 좀 더 파워풀한 느낌이 많이 들어간 옷이라면 이 의상은 조금 더 발랄하고 저희의 조금 더 화사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레이스나 이런 핑크색 같은 요소들을 많이 섞은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저희 다다다 무대 의상을 보여드렸는데요. 어떠셨나요? 네 아주 좋았다고요? 감사합니다. 네 저는 이제 물러날 시간이 되었는데요. 다음에도 멋진 의상들 많이 들고 올 테니까요. 기다려주시고 지금까지 스타이리 우정이었습니다. 네 Пок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